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위한 영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담을 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이 정확히 어떤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다리 필름의 경우 홍보 영상은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먼저 후킹 영상은 브랜드나 상품명을 각인시키고 인포머셜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죠 리뷰 영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소비자의 사용 후기가 중심이 되며 트레일러는 영화나 책 등 길이가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압축 전달해서 흥미를 유도하죠 한 개의 영상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어떠냐고요? 안 봅니다 일어서요 자 그럼 이 4가지 종류의 영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